16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.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. 매수가가 17만원에 비중은 20%. 손실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?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역시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바닷건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. 리오프닝 기대감에 더해서 이제 오늘 또 실내마스크 해제 소식이 들려왔죠. 30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오늘 좀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료 소멸로 일제에 하락을 했습니다.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14만 8천 5백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좀 괜찮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이제 화장품, 이 종목도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닷건에서 계속 이렇게 거의 V자식으로 반등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15만원대에서 저항대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바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도 꽤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좀 추맨하지 마시고 일단 좀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, 그래서 오늘 뭐 정부가 실내마스크 실내마스크를 이제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의무였지만 이제 권고로 해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. 그래서 30일부터는 이제 마스크도 해제를 하면서 또 미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화장품 매출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중국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화장품 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중국향 매출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이제 큰 편인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이제 매출이 좀 많이 급감을 했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실적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비중이 좀 큰 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매출이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. 2019년 이때랑 2018년 이때에 비해서는 이제 매출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이제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이제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고 계속 실적이 좀 감소하는 추세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봉쇄를 완화하겠다라고 그런 지금 추세에 있고 이제 중국이 또 재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향 매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보다는 더 증가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.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제 더 실적은 증가를 하는 전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화장품주의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테마성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마스크가 해제되었다라고 해서 재료 소멸하면서 갑자기 급락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은 좀 가지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만 지금 보시면 이제 매수카가 17만원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5만원대가 좀 저항대 여기 매물대로 진입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15만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5만원대 여기를 좀 돌파가 나아줘야 이제 그 매수카 17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15만원대 돌파 강력하게 좀 나오면 17만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보유의견 드리고요. 만약에 여기서 좀 밀리면 좀 비중을 좀 반은 줄이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아모레퍼시픽도 보유의견과 함께 15만원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.